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들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선수자들과 함께 짧은 점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많이 깨지는 우승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선수자들 1차 대회에 보다가 훨씬 시간이 많이 상대방을 보여주고 많이 연습할 것 같아서 저는 선수자들은 선수자들에게 좋은 것 같고요. 시작할 것 같고요. 시작할 것 같고요. 이제 얼마나 문제가 아닌데요. 1차 대회에 선수자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입원 한 번ct рублей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헤헷 감사합니다.